하여튼 슬라이더 소음은 끝내줘 500알뺄? 500알뺄 최대가 얼마까지 나온가 한번 해봐 500알뺄 3000알뺄 기아 체인지 되네 고속기아로 바뀌는가 본데 소음 좋은데? 이건 하이에서 괜찮아요 100알뺄 조금 더 올려봐요 얼마까지 올라가는가 보면 이게 이제 1000알뺄 이게 지금 1000알뺄 현재 1000알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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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음 좋아 2000알뺄 좋고 올려요? 한번 해봐 얼마까지 올라가는가 보게 그거는 100알뺄 000알뺄 6000알뺄 3000 skill 2500알뺄 3500알뺄 2500알뺄 3000알뺄 됐어 끝내준다 됐어 398 반 뒤로 総 205 나 굿